자 안녕하세요 깝도이입니다 라바 옮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라바를 옮기는거는 오른쪽에 있는 라바가 왼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해요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를 드론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S 자 요거를 우브로드랑 같이 묶어서 S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자 예를 들면 상대가 공격으로 공격으로 온다고 칩시다 공격으로 온다고 쳤을 때 요거 라바를 다 묶어서 오브로드를 하나 묶습니다 그래서 S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요 사이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액으로 변태를 해주는거에요 그러면 질럭같은게 이제 왔을 때 막히게 되겠죠 자 이상 라바 옮기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